운동장으로 들어가라 제근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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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같이 뛰어놀아 애들이랑 아이고 무서워 아직은 애들 막 움직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에잇 그건 갖고 놀지 마라 기물 파괴다 이거는 다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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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들어가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요 거친 아이들 하고 아직은 어울릴 준비가 조금 덜 되어있어요 대장 지저분 조성을 inner 가을이 들어와 가을 들어와 괜찮아 신나네 신나냐 신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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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밖으로 오오오오옹 예에에이 컴온 데이비 레오야 대장 암살 할거야? 아니요 전 대장을 사랑해요 대장님하고 영혼을 같이 살고 싶어요 대장님을 암살하라는 지령은 받았지만 대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암살할 수가 없어요 태어라 이제 착한 개가 됐어? 네 좀 착한 개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고 착한 개가 될 거예요 니들은 또 들어가려고 문만 열리면 문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냐 잠시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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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